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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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허구헀날 술마시는 분들 요 대목같다 cafe 허구헋날 술마시라고 오늘도 새벽 3시 네 맘이 몇대로 оры 象 양파니 깜짝 놀라게 알았지 허구헋날 술마시고 호들어 내일도 새벽 1시 내 맘이 문드러진다 문드러진다 시작 문드러진다 거기서 문드러지는 표현을 문드러진다 문드러진다 그렇지 허무한 날 술 마시고 오늘도 새벽 1시 내 맘이 문드러진다 하나 둘 셋 허무한 날 술 마시고 오늘도 새벽 1시 내 맘이 문드러진다 문드러진다 왼수야 왼수야 이놈의 왼수야 거기 봐 거기 봐 내 운의 전물이 난다 왼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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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왼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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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서 왼수oma 왼수 simulation 왼수 내 전도를 가르카 가자 백 번도 넘게 내 기원하고 싶었는데 세! 네! 해들 때문에 참고 살아가 잘했다 2차에 가자 예! 자 이제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왼손이야 니놈의 인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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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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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내가 다같이 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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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하고 결혼했냐 쇼파하고 결혼했냐 샌넷 나랑 제발 새와줘 맞아 하야 안다르지 허무한 날 쉬고 오늘도 새벽 안심 잘한다 내 방안 지지볼까 문드러진다 잘한다 하야 외출하셨네 이놈의 회수 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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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전불이 난다 하야 아이고 당장이요 백번도 넘게 네 이혼하고 싶었는데 제발 해들때네 자꾸 살았다 하야한 날 부르세요 어쩔 수 없잖아 아 아 데리고 살아야지 네 미성교 누가 받아주겠냐 그렇죠 여기 어렵지 않죠 네 데리고 살아야지 시작 데리고 살아야지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시작 어쩔 수 없잖아 누가 주겠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니까 살아 나니까 살아 너랑 누가 살겠니 나니까 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니까 살아 근데 우리 신랑도 재수는 없을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그랬잖아 이래야 되는데 난 화가 나잖아 그러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여보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여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틀린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정말 재수 없긴 하겠지 맞아요 뭐라고 맞아요 그 사람이 나 뭐 진짜 그래서 나도 때로는 참 우리 신랑들 재수 없긴 하겠다 이럴 생각이 들어 같이 막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래야 되는데 여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부터 참 재수 없지 그지 고개 끄덕이지 마 자 마지막 엔딩 갑니다 헤이 컴퓨스 이렇게 말 거예요 둘 헤이 헤이 아멘